디지털문의 영양함량 얌얌이와 함께하는 영양소를 부탁해 어제 요리 프로그램에서 만든 음식 진짜 맛있게 생겼더라 먹방, 쿡방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만 해도 셀 수 없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음식에 대한 사랑은 각별합니다 출연자가 먹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고 새로운 식당이나 음식의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짧은 시간에 우후죽순처럼 빨리 생겨난 것에 비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음식에 대한 성분이나 영양소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시청자를 사로잡아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영양 정보보다는 SNS용으로 적합한 사진을 찍을 때 예쁜 비주얼 음식이나 강렬한 음식을 남기기 위한 자극적인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는 음식들은 시청자의 식욕을 돋구거나 만족시키기에 열중한 나머지 영양소에 대한 정보가 없는 편향된 정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 프로그램을 대다수의 학생들이 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과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하는 얌얌이와 함께하는 영양소를 부탁해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얌얌이와 함께하는 영양소를 부탁해 본 애플리케이션은 학습자들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줄여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수업은 동기유발이 반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를 갖는 것은 학습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하고 능동적인 행동인데 단순히 책으로만 눈으로만 학습을 한다면 흥미와 동기가 저하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차원적인 시각 영상을 제공하고 직접 조작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오늘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얌얌이와 함께하는 영양소를 부탁해 애플리케이션은 누구나 배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학습 태도에서 스스로 학습에 대한 궁금증, 의문, 질문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수많은 게임 속 캐릭터를 흉내내며 자신과 동일시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친숙한 이미지가 주는 효과를 이용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고학년 학생들에게 지루하지 않고 친숙한 이미지를 주는 캐릭터를 직접 일러스트레이트하여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직접 개발한 캐릭터에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 맛있게 음식을 먹자란 의미로 냠냠이라는 호칭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배움 준비 단계에서 전경 제시로 학습에 흥미를 느끼며 학습 활동 안내를 통해 배움의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움 시작 단계에서는 게임 활동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호기심을 높이며 자연스럽게 영양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움 확인 단계에서 영양소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단계적 학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움 활동 단계에서는 왜 이 단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배움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이 종료된 후 복습을 통해 배움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였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작 화면에서 학생들은 학생들과 체해질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3인칭 시점으로 하여 하늘을 날아다니듯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 친구와 선생님을 돕는다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학습 순서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학습하던 기존 구성 방식을 벗어나 순서에 상관없이 자신이 먼저 배우고 싶은 내용을 선택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의 버튼을 클릭하면 영양소가 포함된 식품과 관련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양소와 식품군을 복습하는 과정에서 균형 있는 식사의 방법과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활동 3에서는 6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배움을 정리해 보는 단계입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얌얌이와 함께하는 영양소를 부탁해 애플리케이션은 수업의 시작 단계에서 학교라는 배경과 주변 학생들의 고민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활동과 결합되어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감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배움 활동에서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지식 습득 과정이 적극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높였으며 관심을 유발하는 3D 모델링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움 적용 단계에서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의 목표인 미션 해결과 성취도 확인을 위한 선택지 즐거움 확보를 위한 게임 활동을 적절히 배분하여 학습이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지식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에서의 배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실생활의 적용을 위한 학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과 수업의 인식 변화와 학생 주도적 수업의 실천 교사의 지원자적 역할의 도구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1 배움 시작 단계에서 친구들을 위한 영향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가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 친구와 선생님을 돕는다는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해진 학습 순서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학습을 하던 기존 구성 방식을 벗어나 순서에 상관없이 자신이 먼저 배우고 싶고 궁금한 캐릭터를 골라 자유롭게 배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별로 부족한 영향소를 얻기 위해 총 여섯 가지의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게임이 끝나면 활동 2 배움 활동 우리 몸에 필요한 6대 영향소를 알아봐요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게임을 하던 중 배움에 대한 욕구가 생겼을 땐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활동 2 배움 활동 우리 몸에 필요한 6대 영향소를 알아봐요 단계에서는 영향소의 버튼을 클릭하면 영향소가 포함된 식품과 관련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단 텃밭 사육장 급식소로 이동하며 학습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식품 구성에서는 교과서의 자전거 식품군 사진을 활용하였고 실제 바퀴가 움직이는 자전거를 이동해 역동적이고 재미있게 배움이 일어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단 구성에서는 총 5개의 문제를 제시하여 문제마다 식단 메뉴를 보고 부족한 영향소를 찾아보는 활동으로 스스로 배움을 확인해 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 3 배움 확인 6대 영향소의 종류와 기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배움을 정리해 보는 단계인데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전체적인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내가 왜 이 단어를 배워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웠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얌양이와 함께하는 영향소를 부탁해 활용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얌양이와 함께하는 영향소를 부탁해 애플리케이션은 에듀넷의 교육정보와 연구대회 탭에서 얌양이와를 검색하게 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얌양이와 함께하는 영향소를 부탁해 는 자여초등학교의 김경일 선생님 봉강초등학교의 임승용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수업을 할 때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